아! 야! 너! 살고 싶지 않구나. 사람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어. 그래서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. 내가 살기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. 무화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네가 날 건드렸잖아. 너! 왜 또 날 건드려? 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? 잊은 게 있나 보네. 내가 뭘? 나도 나랑 같은 사람이라는 거. 인내와 이성이 무너지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한낱 동물이라는 거! 진성아! 지금까지 나는 있는 게 좋을 거야. 내 죄는 아버님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. 아버님을 봐! 그 죄를 짓고도 아직 끄떡없잖아. 보고 있나요? 내 편이라는 거 알아? 난 절대 지지 않거든. 으으으